아 저는 이정은 코치님과 아 이정은 코치님 여울의 이정은 이정은 코치님과 시앤탑의 창동주 코치님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코치님 좀 사랑의 셔틀콕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? 네 아 popularity 아 kuik 안녕하세요 흔들리입니다 오늘은 여울센터에 있는 우리 이정은 코치님 지목을 누구한테 받았죠? 저는 여을 배드민턴 센터장인 정정영 코치님한테 지목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? 영광스럽네요 얼굴은 전혀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닌데 진짠가요? 네 엄청 영광스러워요 오늘 또 좋은 취지로 벌써 정민코치부터 쭉 돼가지고 벌써 한 8부 7번째 손님이십니다 오늘 정민코치님이 꼭 성공하셔서 우리 지금 내성마비를 힘들어하는 희정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가구 어떤 난 마음가짐을 하겠다? 오늘 저는 정정영 센터장님보다 많이 쓰러트려 보겠습니다 어 12개 하셨거든요? 저번에 올 때? 오늘은 13개 당황스럽게 했는데 13개이면 거의 랭킹 1입니다 이순식 코치가 맨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서 14개 15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코치님 연습 기회 3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두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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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세번 세번 어 하셨는데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 생각보다 자 이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수맥 챌린지 1차 시기 시작했습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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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2차시기 2개 성공하셨구요 자 3차시기 하겠습니다 자 한발에 하나씩 지금 쓰러트리고 있습니다 8차시기 자 5차시기 갑니다 자 5차시기 했는데 중간 반 정도 했어요 네? 반 정도 했어요 반 정도 이제 어떠세요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? 자 6차시기 다시 다시 자 7차시기 도전 어 lake 오오오퓨기 오오오퓨기 에헤헤히 에헤이 다시 자 8차 시기 8차 시기 도전 오오오오오오오오퓨기 오오오퓨기 하나, 둘, 셋, 넷 와! 미션 성공! 인터뷰 잠깐 하다 역시! 클라스 인정! 홈복의 최왕자 저는 최광좌 과학 미칠 거 하면서 광좌 준비해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정원 코치님의 마음을 휘장이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두 개 남았잖아요 네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해볼게요 화이팅! 화이팅! 9차 시기 10차 시기 도전 고! 오! 하하하하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아 코치님 성공 잘 하셨는데 그래도 성공 못한 분도 많이 계세요 네 우리 안진호 코치님 성공 하고 싶었어 하나 실패했고 우리 정호 코치님은 최대한하게 열게 딱 지금 레슨 하셨잖아요 앞으로 너무 저가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또 대회에서도 상대로 안 만나는 걸로 제가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걸로 아니면 저한테 대회를 나가시던가 저랑 차라리 네 한 번 진짜요? 약속 하시나요? 약속 해주시죠 약속 제가 대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소감 한마디를 많이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맞춰서 아쉽고요 이런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웅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쿠치님 그러면 차후에 저랑 레슨 영상 한 번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 지목 3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여보 파트너인 김혜미 김혜미 김종환 송호진 코치님을 김종환 송호진 코치님 네 그럼 그분들한테 사랑의 셔틀곡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결과